안녕하세요. 화정 작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담을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.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쯤에 올라온 공모를 냈었거든요. 2차까지 있는 공모였고 1차를 통과했다고 메일을 주셔서 2차에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 공모는 상금도 있었고 전시도 해주는 그런 종류의 공모였습니다. 그런데 메일로 갑자기 많은 작가님들이 지원을 한 관계로 최종 발표를 2023년 1월쯤에 발표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발표 일자가 조금 많이 연기되기도 하고 그 순간에 아 그럼 더 많은 작품을 넣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새해가 되고 점점 발표날이 작았습니다. 발표 예정이던 그날 한 이틀 전쯤인가? 메일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열까 말까 하다가 열었습니다. 그런데 좀 메일 내용이 당황스러웠어요. 요약하자면 결국 이 공모전은 운영에 문제가 있어 중단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공모를 하면서 공모에 떨어진 적은 많지만 공모전이 사라지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다가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혹시 공모전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세요? 저는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너무 신기해서 영상으로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어요.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